네. 고자, 고자! 고자! 저거 다만 있으면 돼요. 고자! 저거 다만 있으면 돼요. 자, 하세요! 자, 하세요! 왜 이렇게 못 보여? 윤도현 씨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먼저 두 번의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빌부껴. 어, 지금 푸르시면 안 돼요? 2기, 3. 이기셨기 때문에 두 개를 뽑으실 수 있고요 청경 씨랑 하나 뽑으실 수 있어요 3번 좋은 번호 가져가셨네요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기다리고 기다리던 잔액 교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셔서 돌리셔서 나오는 그대로 상대방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요? 네 돌려주세요 어? 꽝은 질었어? 되게 어렵네요 손으로 만져보기? 손으로 만져보기 힌트 눈을 가린 채 상대방의 잔액을 만져볼 수 있다 원래 손끝에 감각이 좋으세요? 네 그러면 키를 모아서 지금 만지는 손등이 이전 씨 손등인지 이전 씨 잠깐만 네 아유 커있는데 기분이 아 맞다 아 기분 안 좋아 돈이 어디 있어요? 이 안에 아 저렇게야 아 난 봉투를 만지는 건 줄 알았어 자 5 4 3 2 4 3 4 4 4 4 4 4 4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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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300원 이득을 본 상황 별로 안 썼네 별로 안 썼대요 중간 점검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건 4,600원이나 쓰셨어요? 문제는 최현경 씨가 이 잔액을 갖고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기실 거면 알뜰하셔서 남은 일주일 어떻게 보내주실지 각오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이제는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되겠다 최현경 씨는요? 저 못 먹죠 이제까지 못 먹었어요 부모님 효도감감을 보내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남은 성향으로 달렸습니다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만원 행복! 최현경! 윤두윤! 파이팅! 대구 반전